즈읍 테레비전이 옮겨였다 죽이소 하하하 쟈읍 징 앗 제지가 오바다 하하하하 허 Hyah 고리는feh 쟈읍 아니 또 쟈의 내게 뭐하고 싶어? 우쏘하니깐! 뭐하고 싶어. 좋아해. 좋아해. 4명을 죽여서 30명을 죽여야겠다. 내가 3명을 죽여야겠다. 날리기를 많이 죽여. 아 5반 존나 멋있어. 아 뭐지? 왜 안되지 나? 아 죽겠네. 사정없이 날리시는구나 그냥. 내가 날린거 아니에요? 어? 누구면 누가 날리는겨요 그러면? 받아 받아. 어 내 차례인가? 오 그렇지. 좋구나. 가자. 지스. 쌩퉁맞은 지스 뭐예요 쟤? 야 저놈이 있는지도 몰랐네. 쟤 팬클럽이요. 야 이거 갱키 쓰지도 못하겠는데? 애들 너무 약하다. 미치겠네. 셀이 너무 셌어. 얘가 너무 약하네. 아 죽이기 싫다 갑자기. 에이씨. 비 무한방출 얘한테는 필샷이 쓰지도 못할 것 같애 갱키가 안보일 것 같애 어 뭔데 날라가 다 날라가 왜 어 뭐야 끝이 아닌데? 어? 셀 아 나이스 야 넌 뒤졌어 이제 넌 이제 죽었다 이 새끼야 기기기기기기 기가 없어요? 아 패스 모을 수 있을 것 같애 아 패스 모아야지 나이스 어 뭐야 아 이거 여기 구석에다 몰아넣고 하면 안되네 아이스 16호 아 아이고 얘 원격으로 죽여 아 필살기로 죽여야는디 왜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애 뭐 이렇게 날라다녀 어 어 어 어 나씨 갖다 대줬다 어 그래도 안 죽었네요 겐키너 입장인데 깬키데스요~~~ 아 얘도 차지야 아... 걔도 차지에요? 나 셀 도착한다 나이스! 난리기!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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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의 아싸! 비! 비! 치!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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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힐! 으아아아아아악! 으아! 아아아아악! 네방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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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미치겠네 아! 언제 쓰는 거요? 아 소름끼치는 새끼들 진짜 원기옥이에요? 다 기모우는 거에요. 다 기모우는 거 피살기옥 원기옥이건가요? 아 또 구슬 사라졌어. 못써 아 이거 너무하네 아 이거 진짜 너무하네 아 이거 진짜 너무하네 아 저거 제가 쓴 거구나 비인간적인 거 같아요 근데 좀 약하네 피살기를 안쓰니까 아 빠졌는데 왜왜왜 아 진짜 살려봐라 얘들아 아 미쳤네 아 이거 우리가 안살려줄 수가 없잖아 아 멀어 이제 죽으면 안 돼 아 진짜 아 아 인조인간 아 아 우리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판이 없냐 아 아 잠깐만 피가 얼마나 있으세요? 저 방어 그대로 차고 왔어요 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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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정도면 센 편인데 나 다시 다시 5반으로 다시 다시 아 우리가 너무 벗겨 서폿이 서폿이 둘이나 있어갖고 너무 쉽게 봤어 서폿이 둘이나 있고 아까 지스는 뭐였어요? 걔 서폿이에요 지스가 서폿이라고요? 응 아 잠깐만 지스가 서폿이라고요? 서폿이 애매하네 아 근데 그 뭐야 왠지 18호를 데려가면 안될 것 같았어 소노반은 내가 소노반이고 저잉 서폿 없이 그냥 갑시다 어차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데 안돼 안돼 네 에? 아이 팀들 것 같은데 프리미엄 포인트는 언제 모이는거야? 그 원기 날릴 때요 마지막에 그 막 이렇게 그 장풍 엄청 쏘잖아요 서폿이 진짜 없네 서폿 없이 갑시다 그럼 누굴 넣어야 되지? 손오공이 없었네 그러고보니께 몰라 어차피 우리가 살려주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살려주면 되니까 아우 배고파지네 슬슬 승질로 하려고 그래 어? 아 카드를 카드가 할게 없네 2분안에 잡으면 셀이 나온대요 2분 후에 잡으래 2분안에 아 근데 또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또 에이 또 그건 또 폼이 안나잖아 그니까 느낌이 조금 원래 이때는 성인오반이 딱 나와야되는데 이거 게임은 나오려나? 성인오반은 저기서 나오잖아요 마인부 때 아니 이거 미래에 있잖아요 파란짝 없는 애 아 근데 파란짝 없이 싸우라고 존나 인여라 그렇지 너무 비호감이잖아요 고고싱 잠깐만요 지금 신중하게 그걸 고르고 있어요 카드를 때리 때리 기공포 때리 그러니까 때리면 기 빨리게 하는거 넣어야겠다 아 그리고 선두 잠깐만 선두 좀 애들 채워줄게요 조사 2보다 훨씬 약할걸요 조사 2보다 훨씬 약할걸요 조사 2보다 훨씬 약할걸요 자 아 근데요 픽살기를 못 쏘셔가꼬 아 그니까 숨 넘어갈거같애 아 진짜 숨지고 왔네 이거 안걸리겠네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나 왜 이게 색깔 맞추는게 이렇게 좋지? 졸라 간지나게 가고싶어 흥 저도 진짜 간지 빼면 시체인 사람이라 대가리에서 PC 너무 많이 나왔고 간지를 모르시네 아 원래 그 검은색 흰색이 제일 멋있는거에요 진정한 간지는 핑크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아이 그 얘 대가리가 노란색이잖아 아니 어쨌든 노란색이랑 핑크랑 잘 받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애들 피부가 하얘갖고 그런거는 이제 미스터사탕같은거에서 대야지 아 이거 스킵이 안되나? 될걸요? 아 로딩이 제께 좀 더 빠르네요 아 아 핑크씨 아 핑크핑크하네 아 싫다 아 싫다 이정돈 돼야지 간지지 아 아이 구석에다가 여자 하나 넣구 이게 뭐하는게 개다부 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게 알게 보여 지금 빡쳐 디지겠는데 한명 더 날리려고 생각을 해야해 아 쟤 다 날려버리는데 다 날려버리는데 또 날려 또 날려 어? 왜 자꾸 날라? 왜 우리가 날라? 피채온다 나이스 쓰리 싱크로 백스 싱크로가 안끼네 트레이크스 누구야 피로라도 합시다 아 그렇지 나이스 싱크로 나이스 아 피채워야되는데 나도 소포터가 없어서 아 그러구나 아 그랬구나 피가 왜이렇게 안찮아했네 어떤지 망했어요 아 소포터가 있어서 피가 찼구나 나이스 기는 충분해 그럼 뭐해 한대 빠지면 죽는데 아 일단 죽고나서 다시해요 그래야될거같아요 얘 왜 병신으로나? 어? 얘 왜 치진으로 나오지? 어? 조밥셀이네 오 나이스인데 이거? 조밥셀? 왜 치세요 빨리 아 나 얘 갱키도 아직 안찼어요 왜 죽으래 죽었어 이제 빨리 갱키 채워 빨리 갱키부터 채워야지 그치 이번엔 내 차례인가 거의 다쳤어요 시작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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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팔 나 미치겠네 진짜 내 팔 내 팔 개팔 내 팔 가고싶다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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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느려 내가 으아앗 으아앗 이거 꼭 연타해야되는거야?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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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우리 할수있어 할수있어 다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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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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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앗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읐 앗싸만 Blocks 아아앗 아 shakes 간다!!! 어?! 됐다!!! 으악!!! 으 main!! 아부지!!!!! 드디어 numbered 근데 왜이렇게 없어보이지? 어 죽은거같아 그러다 와후 맙소 대박. 그래. 셀은 이렇게 죽여야지. 죽을 거 같아. Z. 아, 이걸 써야. 이 게, Z랭크 받기가 쉬운 게 아니네. 마인복 나왔다. 아 초콜렛 만들어버릴거야 마인부 필색이 초콜렛인가? 진짜? 아 힘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그 박사님이 그 오공... 아 나 몰라 이제 이거 꼭 연타해야되요? 그 그러겠죠 아 너무 빡센데 이거 47번도 그 뭔데 저기 뭐지? 극장판 저기 있는데? 프리더 큰형인 감대젠 아무거나 하세요 저 깨야지 네 깨야죠 이번에 누구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어? 우리 5000크스 갈래요? 퓨전 못하나 얘네? 퓨전 되나? 전 그러면은 키드 마인부가 무슨형이에요? 형태가 뭐야? 네 바보형같은데? 돼지 마인부가 서포트에요 아 서포트야? 네 아 그럼 다른 데 꺼야지 근데 되게 그... 김준현씨랑 되게 닮았다 마인부가 지금 이게 조그만 5000이랑 조그만 저기 뭐야 조그만 트랭이랑 5000이랑은 뭐 어떻게 되는거야 저가 그럼 트랭크스를 할게요 얘는 형태가 뭔데요? 트랭크스는 서포트랑 방해형이구요 네 그 5000은 5000도 서포트 방해 아 안해 아 나 셀할래 셀? 어 좋네 셀 좋네 그럼 셀하시고 저는 그러면은 아 마인부으로 할까? 제가 마인부으로 할게요 얘...얘...얘도 캐시할게 있는데? 누구요? 셀 아 그래요? 걔는 뭐지? 걔도 뭐 그건가 그러면은 다메아메파 딱다 날려버리는거 몰라요? 들고 가보죠 우선 이게 셀을 아 그냥 이렇게만 있네 왜? 아 이거 옆집에서 뭐라 안할라나 시끄럽다고 왜요? 아니 뭐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밤에 흐흫 뭐 마인부가 보이냐? 흐흫 서포트랑 방어역이니깐 서포트랑 방어역이니깐 얘네 데려갑시다 아무거나 넣으세요 근데 얘네 왜이렇게 능력이 개병신이지? 기본능력이 너무 찐딴 데? 흐흫흫흐흐흫흫흫흫흫흫 Alfred 너무한데 얘들 능력? 조합 진짜 개판이다 진짜 개쓰레긴데? 아 몰라 아무거나 넣어야지 쟤네 카드 다 집어넣어도 5,600밖에 안돼 그래요? 큰일났네 깰 수 있을까? 아이 가봅시다 안되면 많은거고 뭐 한두 번 못 깨요 하긴 아 그 말씀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이거 내가 보기엔 유튜브 한 80평까지 가겠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잖아요 물론 원기옥으로 걔를 못 죽여서 그렇지 이게 지금 셀까지 왔으니까 스토리가 거의 드래곤볼에서 한 반 정도 온거 아닌가? 그 아니 저 되게 많이 왔죠 반 정도 넘었습니다 3분의 2는 오지 않았나요? 아니 이게 그 뭐야 나중에 극장판 끝까지 다 깨려면은 그 생각을 해야되서 아 그런가? 얘가 프리더 형이라고요? 졸라 핑크핑크한데 형만한 아우가 없네 얘 프리더 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신한거 아냐 이제 변신하는거 아냐 이제 변신하는거 아냐 이새끼 암놈이네 암놈이네 암놈이라고요? 없잖아 그러네요 이거 암놈이네 이새끼시발 갑박커지네 새끼 주민등록번호가 어? 2로 시작하는 자식이네 여러분이 뭐야 뒤에 어 멋있는데 나 얘 뽑기로 100원짜리 인형 뽑아본거 같아 저 옛날에 드래곤볼 카드 혹시 아세요? 네 그거 진짜 막 좋아했으면 아이 이기술이구나 잡았어 이 새끼야 어 뭐야 이거 콩고 쭉꾸렛 놔둬요 는 됩네그냥 저거 혼자 남았네 누가 누가 던졌지 NIS UNUSU 나 아닌데 내가 마지막인것 같은데 오케이 난 됐고 오케이 맥스 나이스 아 아 맞는다 아 이게 핏살기구나 핏살기 짱 멋있는데 아 그냥 쎄리 쉬는건데 야야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막았다 뭐야 나 오자마자 날아가 어우 저거 난리기가 있어 애가 아 경기선은 벗어났어 마인부 누구야 저에요 아 뭐야 이거 잔챙이 들어왔나? 잔챙이 들어왔네 아 잔챙이가 있었어요? 나이스 수없다 내가 서포터였던거 같은데 내가 서포터였던거 같은데 나이스 5천 아 5천이래 아이고 수없다 어 아..잠깐만 얘들아 잔칭인들 왜이렇게 많이 나와 아..아 너무 쎈데 얘? 어? 어이씨..죽겠다 오지마 오지마 와 애들이 나를 먼저 때려 아 나 존나 다 버리다 가는데? 왜? 얘 표시하게 없나봐요 누구요? 안 뜨는데? 셀 저기 안떠 버튼이 아예 아래 없어요 걔가 아니라 완전체인가 보네 아 나 죽었다 아 끝났네 아 당 딸려갖고 지금 아유 아 누구야 제가 좀 많이 죽었어요 제가 힐도 많이 넣어드리고 했는데 자꾸 나를 노리네 힐러주니까 부우를 하면 안돼 부우를 캐릭터로 둬야돼 제 편으로 얘 필살기가 있는데 왜 안써지는건가 뭔가 난 공격형으로 해야겠다 난 공격형으로 해야겠다 분명히 저거 넣었는데 크흡 그.. 그.. 세번째 셀은 안되구요 네번째 셀이 있어요 걔가 된다고요? 네 지금 세번째 셀인데 완전체 셀 있잖아요 완전체 말고 그거야 완전체 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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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빕 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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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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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그리고 아이템 중에 그거 있거든요. 아 필사게 쓰려면 아이템은 못 참는구나. 아 이래저래 영 그러네. 난 프리미엄은 못 가. 돈 아까워서 일단 요거 채우고 그냥 아이템 컬렉션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냐 이거? 아이템 컬렉션이 아니라 프리미엄 컬렉션에서 살 수 있어요. 선두, 선두 효과가 뭐지? 그거 죽었을 때 부활하는 거. 스피록. 선두 하나쯤은 갖고 계세요. 선두 두 번이지.